안녕하세요 와입니다. 현역 과학에서 가사와 박자를 실수한 린이 대중들로부터 무거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와 박자를 실수했는데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평가단의 자질 문제라며 민간 심사위원단을 함께 비난하거나 린이 트롯을 계속 부르겠냐, 전국의 작은 무대에 서기나 하겠냐라는 댓글로 발라드 가수인 린이 트롯 자질을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고편에서 린과의 데스매치 이후 김다연이 그야말로 퐁퐁 눈물을 쏟아내는 오요라는 장면이 방향되자 린을 향해 욕소리 섞인 댓글을 남기는 네티즌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실제로 린이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현재 전유진과 김다연까지 현역 과왕 하재성 탑3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린의 편파 판정 논란으로 인해 일명 피해자로 손꼽히고 있는 김다연이 직접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린과 관련된 글을 올려 큰 하재를 모은 바 있습니다. 김다연은 린을 향해 대중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린을 배려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푸근한 큰언니 같은 린언니와 함께라서 기뻤습니다. 린언니도 그렇고 저 김다연도 계속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는 겸손한 멘토가 담겨있었는데요. 그러자 린 역시도 다연 공유라는 애칭에 싹싹하고 애교 많은 김다연에게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김다연은 이미 트로트 차세대 스타로 단단히 자리매김을 한 지금까지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산에 올라 노래연습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김다연은 가청력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아버지의 특별한 훈련법 때문이라며 1년에 10개씩 100대 명산을 완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5년간 53개 명산을 등산했다. 5년 더하고 성인이 되면 훈련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등산이 거듭될수록 도움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역 과왕인은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압도적인 1위 후보자인 전유진조차도 제작진의 편집 논란 속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파죽 추세 인기 고공 행진을 경험 중인 전유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유진의 무대 편집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이뤄 화제입니다. 문제가 된 무대는 바로 데스매체에서 선보인 멍이의 무대 뒷부분 12초에서 13초 분량을 잘라서 방송에 내보내 논란이 되었는데요. 대체 왜 제작진은 전유진의 무대를 그것도 가장 감정이 고조되는 맨 마지막 부분을 왜 13초나 잘라낸 뒤 방영한 걸까요? 어찌 보면 단순히 편집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사평도 아니고 경영 참가자의 노래를 편집하는 건 납두가기가 점처럼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경영 프로그램의 특성상 방송이 진행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장서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를 감춰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직 방송 초반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소름 돋는 무대가 공개된다면 나중에 방송을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중결승과 결승에서 극적인 효과가 다소 반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제작진은 현재 압도적 일인 전유진을 위한 나름 선수보호 차원에서 아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